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에 문재인은 감사원의 질문서에 대해서 불쾌하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이것을 반송을 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감사원의 질문서 내용을 보면 문재인 쪽에서 왜 불쾌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질문서의 내용을 보면 문재인 쪽에서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020년 9월에 발생한 서해 공무원 고 이대준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현재 유족 측은 문재인 정부가 이대준 씨의 북한 표류 사실을 파악을 하고도 살해당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구조지시를 하지 않고 추락 후 표류 추정이라는 최초의 판단을 뒤집고 자진 월북자로 몰아붙여 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도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올해 6월 달에 감사에 착수하면서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업무 처리의 적법 적정성 등을 정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감사원은 이번에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문재인에게 서면 조사로 이 씨의 표류라든가 피격, 월북몰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이 내용을 확인하는 이런 질문들을 문재인에게 서면 조사로 보내는데요. 하지만 문재인이 답변을 거부했기 때문에 문재인의 입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문지의 내용을 보면은 우선은 쟁점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초의 보고를 받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이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방부는 9월 22일 오후 3시 반쯤에 공무원 이 씨가 북측 해역에서 생존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까지 했고 3시간 뒤였던 오후 6시 반에 문재인에게 서면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으며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되었다라는 내용을 담아가지고 보고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와 같은 보고를 받고 이 씨가 사망한 시각인 오후 9시 40분까지 어떤 조치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당시 상황에 대해서 문재인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국가안보실 인사들이 남북 간의 통신설 단절 등의 이유로 북한의 만행을 막기가 힘들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이것도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해보니까 당시 청와대의 주장은 믿기가 힘든 것이 북한에다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고 남북 간의 통신설은 차단이 되었지만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 등은 살아있었고 이를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북한에 연락을 했으면은 혹시라도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물은 것인데 문재인이 답변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 거짓말했거나 당시에 이대준씨의 구명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문재인은 우리 군이 이 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라는 첩보로 입수한 9월 22일 오후 10시 반에서 한 10시간 정도가 지난 뒤인 다음날 오전 8시 반쯤에 서은 국가안보실장하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문재인은 오전 1시에 청와대에서 열렸던 안보장관 긴급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대해서 당시에 정치권이라든가 언론 측에서는 문재인이 이와 같이 늑장 대처를 한 것은 23일 날 오전 1시 26분부터 송출된 문재인의 제75차 유엔총회 연설 녹화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청와대 측에서는 문재인이 해당 연설을 한 것은 실시간 생방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녹화가 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녹화 연설로 인해서 NSC에 참석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당시 시각에 문재인이 무엇을 했는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문재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행적을 대충 추측할 수 있는 이런 발언이 있는데 당시에 그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인영 같은 경우에는 왜 대통령이 당시에 NSC에 참석하지 않았는가라고 따져 물으니까 새벽이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이 말은 사실상 새벽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고 있으니까 대통령을 깨워가지고 NSC를 열거나 또는 보고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정치권에서는 우리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데 대통령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는 이런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현재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에게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라 마라 이딴 얘기하고 있는 것도 진짜 웃긴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청와대에 다 같이 짱 박혀있으면 뭐합니까 바로 코앞인데도 NSC에 참석도 하지 않고 있고 우리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대응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는데 청와대에 들어 앉아있으면 뭐하냐고 그냥 짱 박혀있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 당시에 문재인이 즉각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UN총회 연설에서 낸 메시지가 퇴색될까봐 일부러 조금 모른 척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당시에 문재인은 UN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연설을 했는데 거의 비슷한 시각에 우리 공무원이 북한으로부터 피살당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으니 자신의 메시지에 힘을 잃을까봐 최대한 이 소식을 외면했다라고 보는 것이 중론인데요 그리고 그 이후의 행적도 진짜로 가관이었죠 한가롭게 아카펠라 공연을 보러 다닌다던가 또는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김정은이 대충 사과를 하니까 그 사과에 감개무량이 하면서 또 그거를 빌미로 남북관계에다가 어떻게 빨대를 꽂아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가 대북정책 기조에 맞춰가지고 특정 정보만 취사선택을 해서 월북 결론을 내렸다라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가지고 최초 상황 판단이 이틀 만에 바뀌는 과정에서 문재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실제로 국민의힘의 진상조사 태스크포스에서는 올해 7월달에 합참위 사건 당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 최초 보고서를 보면은 월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적혀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3일 오전 1시부터 갑자기 최소 3차례에 걸쳐가지고 긴급관계장관회의를 거치면서 입장이 뒤집어졌는데 당시 정부의 입장은 추락 추정에서 월북 가능성으로 바뀌었고 월북 추정으로 판단이 달라졌는데요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은 전부 다 문재인에게 보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러한 판단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어떤 행적을 했었는지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가 분명히 규명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이 서면 조사조차도 거부를 하는 것은 사실상 본인이 뭔가 캥기는 게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말고도 이번 사건에 얽혀있는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제대로 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감사원은 문재인에게 서면 지리서를 보내기에 앞서가지고 서훈 전 대통령실 안보실장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은 두 사람 다 거부했으며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이 사건을 새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거는 거의 명백하게 월북이 아니라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하고 그 패거리들이 조사를 이런 식으로 거부한다면은 당연히 앞으로 강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대통령의 시간은 공공제이기 때문에 1분 1초까지도 다 밝혀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던 만큼 문재인 역시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스스로 밝힐 수가 없다면은 강제로 밝혀주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